책방에서 이번에 들려드릴 소설은요 안종익 작가님의 문턱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작가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본문 들려드릴게요 안종익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소설 공부 시작 2020년 단편소설 반야용선으로 등단 2021년 단편소설 문턱으로 신예작가로 뽑힘 그 밖의 작품으로는 아스팔트의 민달팽이 능을 박차고 커튼 등 다수의 작품들이 잡지에 실림 10년간 불교사찰 기자로 일하다 이솔출판사 기업 후 부처님을 만나다 스님은 사춘기 꽃과 쓰레기 꽃과 쓰레기 윤회와 행복한 죽음 등 불교 서적을 출판 자 그리고 오늘 만나보실 소설 속 등장인물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낡아 더는 집안에 둘 수 없는 가구를 버리듯 요양원으로 실려온 미소가 고운 소설 속 화자 미소 할메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식을 물어나른다는 오지랍 할메 낮이고 밤이고 잠만 자는 잠자는 병실 공주 네 이렇게 새 할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새 할메 만나러 가실까요?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문턱 안중익 잠들었던 것들이 툭툭 어깨를 털고 일어서는 순간 어둠은 소리 없이 사라진다 어둠 속에서 일어선 자들의 투쟁 그것들이 질긴 인내와 각오를 요구하며 문턱을 넘는 순간 아침은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전선으로 바뀐다 꼼짝 못하고 병실 침대에 누워만 있는 나에게도 삶은 투쟁이다 사느냐 죽느냐 나는 오늘도 질긴 운명과 싸운다 생명의 녹슨 칼을 갈고 뜯어진 운명 주머니를 한 땀 한 땀 기워 목숨을 이어간다 침대 앞에 붙어있는 나의 이력 93세 치골파절 환자 이름 정미소 이번 일자 2021년 몇 월 며칠 압산 가득 만개한 아카시아 향기가 도둑처럼 살금살금 마을 안까지 숨어들던 5월의 첫 새벽 3시쯤 됐을 때였다 새로 집을 짓고 40년을 살아온 내 집 눈을 감고 걸어도 손끝 하나 부딪히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실을 지나 막 화장실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나는 무엇에 걸렸는지 그만 엉덩방어를 찢고 말았다 그때 나를 확 밀치고 지나간 밤의 정령 같은 게 있었을까 어쩌면 친정아버지 가실 때처럼 문 밖에 대기하고 서 있던 저승사자가 발을 걸었을 수도 있다 그 시간은 내가 저녁 7시에 수면제를 먹고 9시쯤 잠들어 곤하게 자다 요일을 느끼고 일어나는 시간이다 나이 들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부터 시작된 습관이니 적어도 10년은 됐을 거다 집 안 곳곳에는 여러 개의 문턱이 있다 현관에서 거실을 넘는 문턱 다시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서는 문턱 2층을 오르는 계단과 계단 넘어 또 다른 거실과 이어지는 방에도 같은 높이의 문턱이 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주저앉은 적이 없었다 나는 분명 그날 누군가가 나를 밀치는 어떤 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 자루의 초가 다 타고 나서 마지막 체온으로 불꽃을 감싸고 있을 때 훅 하고 불어들어온 바람이 불꽃을 꺼버리는 것과 같았다 아흔이라는 숫자를 달고 처음 맞이한 생일날 아침 딸애가 굵고 긴 한 개의 초를 케이크에 꽂고 엄마 이건 90개의 초야 라고 말한 날부터 내 방 앞에는 검은 갓을 눌러 쓴 남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물으면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고 잠들었다 설피 눈을 뜨는 어떤 날은 그가 머리맡에 서 있는 게 보이기도 했다 그런 날은 어김없이 아들과 며느리가 두런두런 내 걱정하는 소리가 문턱을 넘어왔다 어머니 치매가 시작되나 봐요 밤중 화장실 출입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넘어지면 어떡해요 괘씸한 것들 나는 밤에 일어나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걸 마지막 자존심처럼 생각했다 내 손으로 밥을 먹고 이를 닦고 낡은 화장대 앞에 앉아 주름 자글자글한 얼굴에 분을 바르고 젊은 시절 밤새워 가르고 삼은 모시발처럼 허옇게 빗바랜 머리를 촘촘히 빗어내리는 일이 자랑스러운 내 일이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은 내 일 내가 119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의사가 끌끌 혀를 차며 치골뼈가 조각났어요 라고 말하기 전까진 나이를 드러내지 않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제법 깨끗하고 용모단정한 노인이었다 그러나 병원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문밖에 저승사자가 다가선 것을 감지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다 3주간의 치료를 끝내고 의사가 퇴원을 종용하자 아들은 이제는 너무 낡아 더는 집안에 둘 수 없는 가구를 버리듯 나를 이곳 유양병원으로 실어왔다 더는 재활용도 되지 않는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아들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엄마는 전처럼 밥도 혼자 먹을 수 없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으며 이를 닦고 세수를 한 후에 얼굴에 곱게 분도 펴바를 수 없는 환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전문 간병인과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이곳에 머물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곳은 치매뿐 아니라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 재활치료도 잘하는 꽤 지명도 높은 병원이니 열심히 운동해서 빨리 집으로 가자고 당부까지 했다 내가 젊은 시절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 함께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런 아들의 뜻을 따르는 것 그건 선택이 아니라 통보였다 물론 나는 안다 내 아들이 얼마나 효심이 지극한 아들인지를 가구를 버리는 일은 효심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은 폐에 물이 찬다는 진단을 받고 보름간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가 잠자듯 갔다 주위에서는 모두 죽은 복을 탄 부녀라고 말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도둑맞은 것 같아 분하고 서러웠다 그러나 막상 내가 눕고 보니 병원 침대는 절대 오래 누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편이 평소 장난처럼 내가 먼저 갈 테니 애들하고 좀 더 재미있게 살다 오소 했던 말은 유언이 됐다 아들은 내가 죽으면 남편과 나란히 누울 자리도 같은 무덤 안에 만들어 두었다고 했다 마치 안방 침대에 베개 두 개를 나란히 누워주던 것처럼 정갈하게 손질한 다음 흙을 덮었을 거다 그곳에 먼저 누운 남편은 이미 흙이 되어 무로 돌아갔다 나도 그런 남편과 보조를 맞추려고 밥을 줄이고 물을 적게 마시고 다디단 간식도 줄였더니 내 몸은 미라처럼 말라간다 혹시라도 죽어 남편을 다시 만나면 나를 쉽게 알아보라고 생각해낸 비책이다 뒷집 병원에도 이곳 유양병원에서 죽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늙은 소처럼 가기 싫다고 뚝뚝 눈물을 흘리며 마을을 떠난 후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마음에 걸려 한 번 면회를 갔었다 병원으로 들어서니 봄날 담장 아래서 졸고 있는 병아리들처럼 침대에 앉거나 누워 졸고 있는 노인들이 보였다 병원서 주는 신경안정제가 노인들 잠을 재우는 약이라는 말이 떠올라 등이 서늘했다 아들한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 바보처럼 누워만 있지 말고 집에 가면 이런 나를 녹아 돌봐줘요 여기서는 떼되면 밥 주고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치료도 해주지만 집엔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여기가 집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도 그러길 바라고요 이젠 누워만 있어서 다리 근육도 다 빠졌고 걷지도 못해요 이러고 얼마나 더 살까 눈물 훔치는 그가 안쓰러워 가방 깊숙이 넣어둔 저승 노잣돈까지 꺼내주고 왔다 배골치 말고 뭐래도 사먹고 기운 차려 병원을 나서며 마당에 붉은 꽃을 머리 가득 이고 서 있는 배롱나무를 봤다 이곳에 들어오면 죽어서 몸 벗지 않고는 못 나가요 나무를 올려다보며 병어 어메의 말을 떠올렸다 맞는 말을 깨다 병어 어메는 여기서 1년을 더 살고 죽었다 해민 요양병원 312호실 내가 누워있는 방이다 이 방에는 나 말고도 두 명의 노인이 더 기거하고 있다 그들 또한 나보다 더 많은 이유와 사연을 담고 이곳에 왔을 수 있다 그들은 지금 고난 잠에 빠져 있다 누군가 간간히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나는 잠들지 못하고 있다 몹시 목이 마르고 요의도 느끼지만 내 곁에는 도와줄 아무도 없다 침대 난간에 걸어둔 물병을 잡아당겨 보려고 손을 뻗어보지만 어림없는 거리다 벽에 걸린 시계가 12시를 가리킨다 간호사나 간병인도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다 그들을 깨울 수는 없으니 내일 아침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내야 한다 잠이 오지 않으니 더 목이 탄다 이런 재기를 살핀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기척이 있다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본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문을 밀고 들어선다 간호사 아니면 의사 남자가 나를 향해 걸어온다 그러나 그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내 곁으로 다가온 그가 나를 내려다본다 물 좀 줘 내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하자 남자가 물병을 입에 대준다 꿀꺽꿀꺽 정신없이 물 한 병을 다 마셨다 고마워라 그런데 어떻게 이 시간에 깨어있었대 새로 왔소? 얼굴이 낯선네 남자는 못 들은 척 잠시 서있더니 행하고 방을 나가버린다 다른 환자를 돌봐주러 옆방으로 간 모양이다 웬일인지 문 밖에 서있던 검은 갓을 눌러쓴 산에도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금방 죽을 줄 알고 이제 저승사자 정도는 겁도 나지 않는데 사는 데까지 살다 떼대면 가는 거지 뭐 물을 마시고 나니 졸음이 쏟아진다 남자 덕에 단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전등 스위치를 내리고 갔는지 금세 방안이 짙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같은 방을 쓰는 김말려 할매와 이 미자 할매는 이곳에 온 지 5년이 지났다고 하니 여기가 그들의 집이고 방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침대 하나가 각자의 방이고 세상이고 우주인 것이다 출입문 옆 침대를 쓰는 김말려 할매를 병원 식구들은 오지랍 할매라고 부른다 또 낮이고 밤이고 잠만 자는 이 미자 할매는 잠자는 공주라고 부르고 나는 이름처럼 미소가 곱다며 미소 할매라고 부른다 병원 사람들은 노인들 개성과 습관에 따라 이름보다는 애칭으로 불러주며 서로의 우위를 돈독히 해주고자 노력한다 병원으로 실려오던 날 차 문을 열자 묵직한 늙은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심하게 토악질을 했다 냄새에 민감해 젊어서는 입덧도 심했고 휘발유 냄새도 못 맡아 오일장을 걸어서 다녔다 평소에도 병원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양병원 냄새는 더 독하고 진하다 나는 늙어서까지 바뀌지 않는 비위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도 많다 처음 오던 날 병원 측에서는 창 쪽으로 내 침대를 옮겨주고 간병인이 대소변 기저귀도 바로바로 갈아주겠다고 달랬다 그런 나를 오지랖 노인이 한심하다는 듯 바라봤다 그는 아들 며느리랑 아파트에 살다 스스로 이곳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여든다섯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정정해 뱀다 틈만 나면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식을 물어나른다고 간병인이 귀뜸에 줬다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3층 치매 환자들 병실까지 드나든다고 간병인이 혀를 내둘렀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도 놀라지도 않아요 하유튼 강심장이야 이곳은 공동 간병인 한 사람이 아홉 명의 환자를 돌본다 간병인이 다른 방에서 환자를 돌보면 불러도 쉽게 올 수 없어 기저귀를 못 갈아챈 노인들은 발진이 생기기도 한다 잠자는 공주는 내가 이곳에 온 후로 눈을 뜨고 있는 걸 보지 못했다 간호사 말로는 신경이 예민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자는 척 하는 거라고 했다 치매 초기라지만 심하진 않았다 선망증이 있어 꿈을 많이 꿨고 꿈을 꾸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흠이었다 공주가 꾸는 꿈은 대부분 화투를 치며 생기는 언쟁이었다 저 비광 아무도 먹지마 나 이번에는 광으로 날 테니께 그는 꿈을 깨고 나면 돈을 잃었다고 속상해했다 200만 원 잃었어 사람들은 그가 젊어서 어지간히 화투를 좋아했을 거라고 수근거렸다 보통 노인 입에서 나올 액수가 아니다 보니 그가 어떻게 살았을지 짐작이 간다는 눈치들이었다 나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다 걸려도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지 그러나 앞니를 누가 하나 치매 환자는 하루하루 늘어만 가고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죽음보다 더 두렵다 물병을 쉽게 손 닿을 수 있는 자리에 놓아달라고 간병인에게 부탁했다 어젯밤 그 잘생긴 남자 아니었으면 잠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세웠을 거라고 말하자 간병인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 밤에 웬 남자요? 나도 처음 보는 얼굴이던데 덕분에 물병물을 다 마셨어 간병인이 물병을 열었다 물 한 병 그대로 있는데요? 미수 할머니 또 정신 놓았었구나? 물은 꿈속에서 드셨나 봐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분명 깨어있었고 물도 한 병 다 마셨다 오늘 밤에 그가 오면 어디서 근무하는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 여기서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이나 이상한 말을 하면 단번에 치매라고 오해받는다 대부분 노인은 약간의 기억장애나 치매 증상이 있어 아니라고 오기지도 못한다 미수 할머니 혹시 남자 생각하는 치매 오는 거 아닐까? 단 하루도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는 유양병원 나도 먼저 들어온 노인들이 걸어간 길을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다 치골뼈가 망가지고 치골뼈가 망가지고 척주뼈가 내려앉고 이제는 치매까지 창문 너머로 슬금슬금 노인들을 훔쳐보던 하늘이 짙은 목색으로 짙어갈 즈음 남자가 방으로 들어섰다 나는 먼저 남자의 발을 봤다 미끄러지듯 방으로 들어서는 그의 발 그는 말없이 맞은편 침대에 걸터 앉았다 어디 갔다 옮겨 그가 빤히 나를 쳐다봤다 이상하게도 그에게서는 묘한 냉기가 흘렀다 긴 속눈썹 끝에 매달려 대롱거리는 물기 저건 뭘까 길게 뻗은 목 고대 창백한 입술 별로 날렵하지 않은 콧날 이발할 때를 놓친 듯 텁스룩한 머리칼과 턱수염 며칠 전 이 방에 들어왔을 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은 남자의 몰골이 쓸쓸해 뱀다 나한테 뭐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왜 이 밤에만 찾아와 발은 또 왜 그렇게 젖었고 흙과 물에 젖어 더럽고 지저분한 그의 구두가 이상하게 슬퍼 보였다 밥 안 먹었으면 냉장고에서 모래도 꺼내 먹어 내가 제법 크게 말했지만 남자는 또 말없이 방을 나가버렸다 오지랖 할매와 잠자는 공주는 누가 들고 나는 것도 모른 채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 병원에는 남자와 나만 깨어있는 것처럼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다 참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야 했는데 깜빡했다 내일은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가 병원 주위를 둘러봐야겠다 침대 위에서 태어나 침대 위에서 살다 침대 위에서 죽는 게 인간의 삶이라지만 병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이어가는 연명뿐인 삶은 형벌과 같다 노인들이 툭하면 빨리 죽고 싶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건 자존심의 상실과 삶의 지루함 때문일 수 있지만 이 좁은 침대를 벗어나고 싶어서 일 거다 내일은 꼭 밖으로 나가서 푸른 하늘을 보고 화단 가득 핀 장미향기를 맡아보고 싶다 나는 지금 바쁜 간호사를 붙잡고 30번째 자식 자랑을 하고 있다 자식이 여럿이다 보니 감출 흉도 많지만 내보이고 싶은 자랑거리도 많다 듣는 사람에 따라 자랑이 아니라 흉이 될 수 있는 것조차 묘하게 포장할 줄 아는 재주 그건 하늘이 내게 준 특별한 선물이다 간호사는 내 자랑을 들어주는 값이 병원비의 반을 차지하는 줄 알라고 말하곤 한다 물론 오늘 자랑은 간호사가 먼저 요청한 거다 오늘은 미소 씨 어떤 자랑을 해보실까 몇 분짜리로 듣고 싶은데 자식마다 시간이 다 다르거든 30분짜리부터 1시간짜리까지 더 걸리는 자식도 있어 간호사가 배를 잡고 웃더니 30분짜리로 들려달라고 한다 노인정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면 입이 닳도록 해온 자랑이라 이제는 혀에 달라붙은 레퍼토리가 있다 30분짜리는 검사인 둘째 아들 자랑 자리 직함을 잘 몰라 그냥 국무총리라고 얼버무리는 교육부 수장인 막내 사위 자랑도 30분짜리다 대기업 다니다 이직한 큰 사위 대학 교수인 둘째 사위 한의원을 개업한 셋째 사위 자랑을 할 때는 약간의 동작이 필요해서 시간이 더 걸린다 사위는 아들인 내 자식과는 달리 함께하지 않은 시절이 있으니 잘 짜인 감정이입이 필요하다 대학 졸업 후 교직에 몸담은 내 딸 자랑도 큰 자산이다 딸들 자랑은 시댁 자랑과 함께 엮다 보니 시간이 꽤 걸린다 그런데 며느리 자랑은 자랑 반열에 잘 울리지 않는다 이유를 할 것도 없지만 그냥 그렇다 그래도 40년을 한 집에서 산 큰 며느리 자랑은 한 시간 갖고도 쉽게 끝낼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 한 동네 사는 셋째와 넷째 아들의 곰살맞은 보살핌과 애틋한 정은 눈물 콧물 섞어가며 풀어낸다 이 자랑들은 결국 내가 살아온 세월이고 추억이고 자부심이다 넘어져 찢어진 상처까지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 자랑이 되기도 하고 그리움이 되기도 한다 내가 주책맞은 노인처럼 툭하면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지나간 시간이 못 견디게 그리워서다 오늘은 둘째 아들 고시공부할 때 절에서 기도한 내용을 들려주기로 했다 둘째 아들 시험을 며칠 앞두고 내일쯤 절로 기도 올리러 가야지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데 마을에 초상이 나려고 한단 소식이 들려오더라고 나는 기도에 부정이라도 달까 싶어 준비해놓은 공약물을 머리에 이고 늦었지만 집을 나섰지 집에서부터 절까지는 한 시간 하고도 삼십 분은 더 걸어야 하는 가파른 산길인데 너무 늦게 길을 나서고 보니 금세 상끈을 얻음이 주위를 삼켜버리더라고 길은 안 보이지 머리에 인 공약물은 무겁고 등에 땀이 물처럼 흘러내렸어 공약물 무게에 눌린 목이 자라목처럼 몸속으로 쏙 들어가 버릴 것처럼 아팠지만 그렇다고 부처님께 올린 공약물을 아무데나 내려놓을 수는 없었어 부정타면 안 되니까 그냥 참고 걷고 또 걸었어 나뭇가지 몸이 긁히고 목이 타고 숨이 차 죽을 것 같았지만 오직 아들 생각만 하며 관세 모살림을 불렀어 그래도 그 믿음이 죽지 않고 절까지 걸을 힘이 되어줬지 절에 도착하니 도착하니 스님이 막 나무라시더군 내려놓고 올라와 말하면 내가 가지러 갈 텐데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고 부처님이 중생의 마음도 모르는 분인 줄 아느냐고 그렇지만 난 뿌듯했어 내가 익어온 공약물이 비록 흔한 쌀과 과일 정도지만 이 쌀로 밥을 지어 부처님께 올릴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 그날 밤을 세워 기도했지 옆에서 스님이 지성으로 함께 기도를 이끌어주셨고 새벽요 비몽사몽 간에 내가 큰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는 환영을 봤어 멀리서 스님의 금강경 독송 소리가 들려오더니 내 주위로 연꽃이 한 송이 두 송이 피어나는 거야 나는 더 힘을 내어 기도를 올렸지 그러자 이번에는 바다 전체가 연꽃으로 뒤덮인 중앙의 금빛 차대에 내가 앉아 기도하고 있는 게 보였어 너무 놀랍고 감동적이었어 그의 아들이 사범시험에 합격했지 그리고 검사가 됐어 나는 아들에게 말했어 인간의 법보다 중생을 먼저 생각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네 일을 해나가거라 아들은 어미 말을 흘려들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애를 많이 썼지 나는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찬란한 연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부처님의 가피를 간호사가 가만히 내 손을 잡았다 부처님이 왜 중생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눈을 내리깔고 그 수많은 기도를 듣고만 계시는지 알아? 중생들 욕심이 너무 과해서야 그걸 스스로 알아채고 마음을 비우면 그때 얼굴을 들고 마주보며 웃어주시지 지금 간호사님이 내 얘기를 들으며 눈을 맞춰주는 것처럼 그게 사랑이고 자비야 이곳 침대에 누워 돌아보니 나도 평생 내 얘기만 하고 살았더라고 저기 문 앞에 서 있는 검은 갓을 쓴 남자 보여? 저 남자가 보이면 더는 가슴에 욕심을 담으면 안 되지 갈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니까 뭐가 보인다고 그래요 밤에도 어떤 남자가 찾아왔다더니 그 사람 모습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키가 좀 크고 말랐어 30을 간 넘긴 듯한데 눈이 크고 얼굴도 좀 길고 또 간호사는 잠시만요 하더니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내 사진 한 장을 들고 들어왔다 혹시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이 사람 여기 병원에서 일하다 죽은 의사예요 간혹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나타나 도와준다고 말한 분들이 있긴 한데 미소할매까지 이런 말 할 줄은 나는 그가 왜 떠나지 않고 병원을 맴도는지 궁금했다 긴 속눈썹 끝에 달려 대롱거리던 슬픔이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였다면 나는 그를 도와줘야 한다 그는 분명 나에게 할 말이 있어 찾아온 거였을 거다 어쩌면 내가 해결하고 떠나야 하는 마지막 숙제를 주기 위해 그가 나를 찾아오는 건지도 모른다 꼭 그를 만나 그 이유를 묻고 싶었다 오지랍 할매가 다가왔다 아이고 무슨 할매가 그리 수다스러워 남사스럽게 어제 보니 바쁜 간호사 붙잡고 얘기가 한나저리더구먼 자식을 빙아리 까듯 여덟식이나 낳고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오지랍 할매가 눈을 곱게 흘겼다 암탉이 병아리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지켜보면 눈물겨운데 자식 여덟을 그렇게 잘 키워내기까지 이 할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안 봐도 훈허다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저희가 잘 커져 내가 고마운 거지 무슨 고생을 요즘은 자식이 많건 적건 때 되면 다 여기로 들어와 머물다 가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무슨 영화를 보자고 그 고생을 했냔 말이지 내 말은 나는 내 발로 여기 들어왔소 들어오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외로운 거야 집이나 여기나 마찬가지지 내 발로 오고 보니 누구한테 섭섭할 것도 없고 아들 면도 세워줄 수 있고 나는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못 가시게 말리고 또 말렸는데 어머니가 어기고 들어왔다고 우리 아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애들 보고 그렇게 말하라고 해야겠네 모양새가 좋구먼 남편이 살았다면 나를 절대 이곳으로 보내지 않았을 거다 주말에 교대로 얼굴 뒤미는 자식들은 도착하기 무섭게 바쁘다는 말부터 한다 제 자식을 위해서라면 입에 들어간 것도 뱉어줄 것처럼 호들갑을 털면서도 어미에게는 그런 정이 솟지 않나 보다 내리 사랑이라고 나도 그랬으니 할 말도 없다 요즘은 자식들 힘들다고 본인이 스스로 요양병원 찾아오는 분들 많아졌어요 병원비도 본인 통장에서 자동이체 시켜놓고 장례비 어떤 분은 죽으면 제사 지내달라고 미리 돈을 맡기는 분도 있어요 간병인이 이방 저방 돌며 주워들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듣고 보니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깟 병원비 억만큼이 들어도 당연히 자식이 내야지 내가 저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목까지 올라온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삼켰지만 정말 당연한 거 아닌가 오지랍 할매 우리 이번 달은 치킨 말고 피자 먹어요 네? 나 피자 먹고 싶어 배라목을 벼룩의 간을 빼먹지 오지랍에게 피자를 먹자고 조르는 간병인을 향해 눈을 찢어지게 흘겼다 오지랍이 매달 나오는 노인연금으로 병원 전체 식구들한테 치킨을 산다는 걸 오늘 알았다 사람 속은 수박처럼 쫙 갈라봐야 그 속을 알 수 있다더니 오지랍 노인을 두고 한 말 같다 지난 주말 서울서 내려온 내 둘째 며느리도 오지랍 노인을 피해가지 못했다 붙잡고 시어머니가 수다스럽다고 얼마나 흉을 봤던지 며느리 입꼬리가 셀쭉 올라갔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 자랑해도 될 만큼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안팡지게 쏘아붙였더니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여기다 쳐박아두고 안 모셔가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마치 오지랍이 내 며느리의 시어머니라도 되는 양 야단을 친 모양이다 며느리는 그날 내 손에 제법 두툼한 돈 봉투를 쥐어줬다 나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오지랍을 불러 건네줬다 여긴 하겠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지랍 할매였다 지난 밤 3층에 있던 고달식 치매 할아버지가 죽었다 이곳에 죽음이 처음도 아니지만 마치 검은 보로 병원 전체를 덮어씌운 것처럼 곳곳이 어둡고 칙칙하게 가라앉았다 오지랍은 점심때가 지나도 일어날 생각을 안 했다 모두 오지랍을 걱정했다 노인들에겐 몇 발짝 앞서 걷기도 뒤쳐져 따라 걷기도 하는 도보 여행 같은 죽음이 예사로울 수가 없다 물론 나는 맨 앞에 서 있다 그렇지만 누가 나를 추월하여 선두에 설지 아무도 모른다 오지랍이 입을 여은 건 그 주가 다 끝나가는 토요일 오후였다 간호사가 과일 주스를 들고 들어와 고달식 할아버지 시신은 아들이 모셔갔다는 말을 하자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식이 있긴 있었네 있기만 아들딸 사위에 마누라까지 있지 오지랍은 그동안 시간이 나면 3층으로 올라가 치매로 정신 놓은 할아버지를 도와줬다고 했다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불쌍해서 내가 좀 들여다봐준 거지 나 같은 노인이 도와줄 게 뭐가 있겠어 마누라가 온 줄 알고 자꾸 헛소리를 해대는 게 안쓰러워 옆에 앉아준 것밖에 없어 찾아오지도 않는 자식과 마누라하고 살았던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 어느 날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희죽대기도 했고 가끔 정신이 돌아오는 날은 서러워 펑펑 울기도 했지 늙은이가 치매도 드럽게 걸려 맨날 고추를 내놓고 앉아 있었어 오줌똥을 질퍽하게 싸놓고 치워주러 온 간병인 손을 자꾸 끌어다 거기다 댄다고 칠색을 했지 나보고는 젖 좀 만져보자고 어린애처럼 보채더라고 말라 비뚤어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머리허연 늙은이 젖을 만져 뭘 어쩌겠다고 그래서 실컷 만지라고 대줬어 장난감 주무르듯 갖고 놀다 실증나면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더니 좋아하더라고 사람이 애처럼 어려져야 죽는다고 했는데 욕심과 원망 다 내려놓고 죽은 건지 애원 오지랍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었을까 마지막까지 오지랍이 마누라였네 그 영광 근동에서 모르는 사람 없는 금실 좋은 땅부자였띠야 욕심 많은 자식이 재산탐납 껄떡대다 나중에는 부모 이혼까지 시키고 결국은 지어 없는 재산까지 들어먹은 것 같더라고 노인은 홧김에 아들과 재판까지 벌리며 싸우다 쓰러져 이곳으로 쉬려왔고 치매로 정신 놓고 있다가 간 거야 그 영감 아들이 변호사인데 부모하고 소송까지 벌린 썩을 놈이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자식이라고 낳아서 키웠으니 누가 등신인겨이 그 썩을 놈이 요양병원을 찾아온 건 의외의 사건이었다 모두 죽은 노인의 아들을 그렇게 불렀다 썩을 놈이라고 노인은 죽기 전 기천만 원이 든 통장을 오지랍 할메에게 전해주라고 원장에게 맡기고 눈감았다고 한다 모두 비밀처럼 말하지 않지만 마지막 임종을 지켜준 것도 병원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오지랍 할메였다 누구도 말 섞지 않는 자신에게 말벗이 되어준 동무 그게 뭐 대수냐고 선선히 적가슴을 열어준 동무에게 마지막 주고 떠난 선물이 통장이었다 그러나 그걸 안 썩을 놈은 치매 아버지가 한 행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니 그 통장은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였다 오지랍은 그 통장에는 관심도 없었고 통장을 맡아가지고 있던 의사는 썩을 놈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 입살에 오르다 보면 못된 호래 자식으로 낙인 찍혀 다시는 변호사 일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병원은 술렁거렸다 결국 통장은 그 썩을 놈이 가져갔다 의사는 그 썩을 놈에게 유품과 통장을 전하며 정중히 말했다고 한다 치매에 걸려 우리 병원으로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침대에 그때까지 비워놓겠으니 꼭 오십시오 오지랍 할메는 오늘도 쉬지 않고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 건네주는 요풀레를 받아들더니 총총히 어느 방으로 들어갔다 또 그녀가 적가슴을 열어주길 기다리는 치매 노인이 나타났나 보다 이곳에 온 지 3개월 만에 일어나 앉게 됐다 의사 말대로 시간이 뼈를 붓게 해준 것 같다 한의사 사위가 지어온 보약을 먹어서 그런지 밥맛도 좋고 몸에 힘도 생겼다 간병인이 내 휠체어를 밀고 병원 마당으로 나왔다 얼마 만에 보는 푸른 하늘인가 공기가 달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건 행복이다 남편은 폐에 물이 차 숨을 쉴 수 없어 눈 감았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은 편하게 숨 한 번 쉬어 보는 거였다 나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동리 정자나무 아래에다 상 차려놓고 남편 노제를 지내던 날 절대 연명치료는 하지 않고 2년만 더 살고 당신 따라가겠다고 약속했었다 상두꾼의 애 끓는 노래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모롱이를 돌아설 때까지 나는 계속 2년이란 말을 대내었다 그 2년이 4번이나 지났다 93. 자식들이 머리를 내두를 아이다 그러나 아직도 내 귓가엔 그날 부른 상두꾼의 노래가 쟁쟁하다 풍망 산천이 못하더니 내 집 앞이 풍망일세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실날이나 일러주오 죽음은 이승에서 문턱 하나 넘는 거라고 상두꾼은 목총 높여 노래 불렀다 가슴 열어젖히고 창자부터 심장까지 하나하나 모질게 끊어내던 노래 그 노래는 자주 잠든 내 의식을 깨운다 그렇다고 생목숨 끊고 남편에게 갈 수도 없고 자식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도 사실은 거짓이다 오래 살아 미안하다 그러나 난 솔직히 죽고 싶지 않다 간병인은 장미가 핀 정원을 돌아 병원 뒤쪽으로 휠체어를 밀어준다 눈앞에 병원 건물과는 쓰임새가 달라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다 오늘은 쉬는 날인지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저긴 뭐하는 덴가 건물 문 옆에 붙어있는 큰 글씨가 보였지만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르니 물을 수밖에 없었다 장례식장이요 요즘은 병원과 장례식장을 다 한 곳에 둬요 바쁜 상주들 생각해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부모 3년상 끝날 때까지 무덤 옆에 묘 막 짓고 시묘를 지내지는 못할 망정 죽은 부모 내다버리는 일이 그렇게 급한 일이라 병실 옆에 장례식장이냐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게 어찌 간병인 잘못인가 사실 요즘은 화장에서 강물이나 산과 들의 뼈가로 날리고 술 한잔 부어 홀령 위로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한다 TV에서 그렇게 손 탁탁 터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얼마나 깔끔한가 흔적 없이 사라져 주는 게 문득 밤에 찾아오는 남자 생각이 났다 젊은 사람이 왜 죽은 걸까 그리고 왜 떠나지 못하고 병원을 맴도는 건지 간병인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남자 이야기를 했다 그는 이 병원 설립자 아들이에요 의대를 졸업하고 이곳에 내려와 아버지하고 같이 치매 노인들 돌보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때는 이 병원이 치매 전문병원이었거든요 그의 꿈은 노인들이 치매 걸려 기억을 잃어도 절대 불행하지 않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나 주위에 이해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고 결국 병원이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됐어요 믿고 따른 스승이자 아버지인 병원장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도 쓰러졌어요 그가 계획한 이상형의 문턱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는 312호실에서 혼자 앓다 쓸쓸히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절박한 환자가 내는 고통소리를 들으면 그가 병원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물론 그 모습은 환자에게만 보이고 다른 사람은 누구도 그를 보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미소할매도 그분을 봤다는 거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그가 병원을 떠나지 못하다니 명치 끝이 아려웠다 나는 그를 수목장으로 뿌렸다는 배롱나무 곁으로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손목에 차고 있는 단줄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었다 이제는 이승을 잊고 한 송이 붉은 배롱꽃으로 그가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빌었다 오지라 팔매는 오늘도 바쁘다 이방 저방 오전 안부라도 전하러 다니는 건지 병원을 한 바퀴 돌고 와서는 뜬금없이 영정사진 이야기를 꺼냈다 영정사진은 찍어뒀지 나 사진 찍는 거 싫어해 지랄 그런 사진 말고 사민증 만들 사진 말하는 거지 오지랍이 곱게 눈을 흘긴다 사민증이 뭐래 먹인 죽은 자들 등록증이지 삼층 할배가 죽기 전에 그렇게 말하더라고 영정사진은 죽은 자들의 민증이라고 오지랍 팔매는 둘러다 붙이기도 잘한다 죽으면 가서 누울 자리는 신방처럼 꾸며놨다면서 죽으면 가서 누울 자리는 신방처럼 꾸며놨다면서 어째 그건 여태 안 찍어놨을까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야 배 내미는 생때 같구먼 그려 죽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렇게 늙어서 여기까지 올 거란 생각도 안 했고 항상 열아홉 청춘일 줄 알았지 저기 315호실 선녀할배는 며칠 전 317호실 치훈할배하고 밖에 나가서 영정사진 찍고 왔다더만 둘이 그거 한다잖아 그거 그거? 그것도 뭘로? 애들 말로 그거 커플 반지도 사서 꼈다 선녀할배는 옷도 꼭 색깔 환한 것만 입지 않든가 배 늙은이가 아직도 눈웃음이 살아있자뇨 좋은 일이지 늙은이라고 가슴 뜨거워지지 말라는 법 없음께 젓가락 들 힘만 있어도 그게 일어선다잖아 그래서 그런지 두 노인네가 다른 노인네들보다 조금 싱싱해 배긴 하더라고 잠자는 공주가 웬일로 귀를 열고 오지랖 얘기를 들었다 어찌 그려 공주도 사진 안 찍어뒀어? 아니면 애인 생각나서 그리야? 내 화투 누가 가져갔어? 내놔 빨리 지랄 그놈의 화투 그렇잖아도 내가 화투 한 목 사왔어 공주 주려고 오지랖 할매는 옷장 안에서 화투 꽉을 꺼내 잠깬 공주에게 건네줬다 그렇게 허구운 날 잠만 퍼질러 자지 말고 이거라도 가지고 놀아봐 애인이 찾아오려나 신수 점도 띄어보고 오늘은 아파트 한 채 딸 수 있을까 돈 점도 쳐보고 화투짝 가지고 놀면 침이 안 걸린다고 노인정 할매들 어지간히 동전 따먹기들 하더니만 공주 할매는 노름금 같은데 어째서 침해가 왔을까 오늘부터는 우리 셋이서 화투 쳐보자고 워떼 이 침대 걸고 치는 거 이 침대가 우린 전 재산이잖여 혹시 숨겨둔 비상금 있으면 몽땅 내놔봐 내가 다 먹어줄 테니까 오지랍 할매 목소리가 날개를 단 듯 문 밖으로 날아갔다 나 청단했어 나 청단했어 잠자는 공주가 목단 석장을 들고 좋다고 흔들어댔다 312호실 오지랍 할매 잠자는 공주와 나 미소 할매는 지금 병실 침대를 걸고 내기 화투를 친다 문밖 어디선가 뻐꾹새가 운다 네 안중익 작가님의 문턱이었습니다 어설프지만 상여꾼 소리도 그리고 마지막엔 진짜 화투장을 가져다 놓고 잠자는 공주 할매가 되기도 했는데요 미소 지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들어주시는 독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좋은 작품 낭독 수락해 주신 안중익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뵐게요 자 그럼 책방주인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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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